여러분 유하! 유하 해주세요 이번에 저의 생일이 지났죠 9월 22일 생일 기념으로 팬카페도 만들고 해서 기프티콘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다들 많이 받아갈 수 있게끔 실력자가 아니어도 다 같이 참여하셔서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은택 팀을 이겨라 이걸 할건데 제가 팀을 4명을 짜면은 저는 이렇게 빡시게 안 짤 거예요 여러분 시청자분들로 인해서 하기 짧건데 저는 뭐 풍선을 안 낀다거나 핸디캡 드리는 대신 저희는 토크온을 할 거예요 3선을 할게요 3선으로 3선을 해서 이기는 팀에게 상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의 멤버를 뽑아야겠죠 저랑 같이 할 팀 와 이거 잠깐 좀 빡셰보여 뭔가 핸디캡 뭐 드리는게 좋을까? 일단 패스는 당연히 떼야되고 밴드가 안 끼고 할까요? 풍선은 거의 저희 심장같은 역할이라서 그리고 저희 지금 토크온 한 분 빨픽 뜨거든요 누구요? 어 그러네 그 나바스님 마이크가 안 들려요 살고 싶으시면 마이크 키세요 자 5판 3선 인 백 팀을 이겨라 첫 번째 팀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분 말씀 안 들린다 어? 또 안 들린다 나바스님 어? 아 저거 스파이 아니야? 화이팅 화이팅 아 나 아까 밴드 꼈네 여러분 한반만 봐주세요 한반만 봐주세요 저 죽었어요 잠깐만요 물 물 잡았어 잡았어 여러분 소통 좀 해주세요 저밖에 말하고 안하거든요 네 뒤에 뻑뻑뻑 응 빠.. 빠틴킬 나이스 발이 깔았어요 오케이 물 잡았어 잡았어 어? 안 잡힌다 말이 안 나다 네 차 물 간다 자 너무 맞아 빨리 도와줘 웃어 줘 우주 맞아요 너무 맞아 잠깐만 아 공대 못해 아 잠깐만 여기까지만 잡포까지 잠깐만 발이 깔아야돼 발이 깔아야돼 우주 여러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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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하고 2판 졌으니까 다음부터 힘냅시다 아 잠깐만 근데 내가 밴드를 껴가지고 이게 내가 이거 밴드 껴가지고 무효 아니야? 그렇지? 그리고 우리팀이 어 마이크도 안 돼 어 마이크도 안 돼 그리고 저기 도전도 안 해줬어 아 어 우리 국룰 안 찍혔네 우리 이거 영깨이네요 어 항상 첫 게임은 영깨으로 시작하는 거지 그치? 우리가 이겼어도 나는 영깨 먼저 했을 거야 상대가 불리하기 시작했다고요? 우리가 불리하기 시작했지 마이크가 안 돼요 저분 멀어 멀어 이거 내가 봐서 사면 안 되겠다 아니 이거 어떻게 이기냐 잠깐만 아 이거 왠 번 빡세게 짤 거 그랬나? 아까 먹었어 지금 방송사고 났어요 이거 방송사고야 지금 여러분 거의 우리 근데 큰일 났어 물 물 아까비 잡았 어어 잠깐만 이거 방조사고 났거든요 키보드 안 때렸어요 책상 쳤어요 하아 하낙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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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자 도망가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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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나와요 여러분 바로 나와요 아 살았다 아아 아 너무 잘하는거 아니야? 이 팀한테 잘하면 질수도 있어 여러분 라이즈에서 봐봐 나 혼자 타야겠다 아니 우리 트랙, 트랙 주지 말자 그냥 우리 걸로 하자 안되겠다 도전 어 살아왔다 우리 팀에 러너가 필요해 이거 내가 러너하면 안돼 도전 돌렸어 가봐 오기님 운다 내 앞에서 지금 울던데 됐지 네 다 보여요 저 눈 10개에요 한참 뒤에 제가 출력해볼게요 가봐요 잠 있어요 바로 해결질 것 같아요 뛰었어 뛰었어 이동봄이 죽어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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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무슨 소리 왜 이렇게 커졌어 갑자기 저기 저기 무료 잠파 해도 돼요 천천히 쏘 맞지마 맞지마 해지 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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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꿨다 다 봤다 지금 나 지금 눈 다 보고 있어 지금 우리 팀 저 세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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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았어 돌렸을듯 세트해 세트해 힐 힐 돌렸을 듯 떼고서 한번내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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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지금. 연방텐션 나오니까 좀 조심해주세요 여러분. 막았어요 마지막에 살짝. 네. 근데 저 막았잖아요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여러분 팀킬하고 삑내고 다 보이니까 조심해주세요. 흐흐흐흫 아 아귀창사 귀엽네 오케이. 빠잇다. 노파리 왔어요? 어 죽었어요. 너파리. 노파리. 막췄어요? 일단 뭘 잡고 찾았겠다. 또 목소리 왜 커졌어? 저 몰라요 물 상침이다 잠 있어요 왜 해볼게 아 뭐해 잠 번 전 나 지금 목소리 커졌다 잠깐만요 아 저거 안보인다 저거 날라갈게 저거 날라갈게 잡고있어요 잡고있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빡간다 대기 잠대기 잡았거든요 잡 삼 삼 들어갔어 1등이야 잡 야 몇뒤야 잠깐만 잠 아잠깐만 네 잠 번 나 빨려 아씨 너무 아웃돌아왔다 1파졌다 아 미사일 여러분 뒤에 좀 올라와주세요 지금 너무 어지러워요 지금 천있어요 맞지마 맞지마 안맞아야돼 안맞아야돼 천천히 천천히 돌렸어 자 덮치면 안돼 아이고 이따 뒤에 한명 시작 꼴찌 시작 우주 우주 상천히 상천히 우주 안맞아 악마 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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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다 가자 빨리면 나 빨거야? 나 빨았네 기현이 빨께요 어 아 아 연방보라 더한거 같아 연방 이정도까지는 아니야 받쳐주지 멤버들이 하하 연방에서 긁어 이러진않아 내가 하하하하 가자 가서 꾸물리 펼쳐 하하하하 세명 돌렸다 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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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렸어 거리안돼 실드먹어 안돼요 에 조용히 가주세요 파리왔어요 뒤에분들 뭐 안달리시는거 아니죠 물이 안돼요 물이 안돼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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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빨리했는데 가세요 있어요 살려드릴께요 물할께요 모금으로 뒤파 이 파줬어요 지니님이 잡아줘야 돼 뭐 했어요 나이스 잘했어요 있어요 잠미 해주세요 오오 잠미 굿 깠어요 씁시다 쓸게요 좋아요 저는 매판 정신없습니다 저 싸워주었어요 네 맞으세요 고기님 쏘세요 어금 바로요 발이 쌌어요 누우세요 근데 아까 내가 누가 밀었는데 몇바퀴 나갔어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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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래도 우리팀이 난 다질줄 알았는데 이겼네 아까 내 첫판이 좀 빡신거였네 마지막 한팀 받아볼까요 마지막 한팀 받아볼까요 네 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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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